It's gonna be another day 안녕하세요 FX의 크리스탈입니다. 반갑습니다 일단 에뛰드는 되게 사랑스럽고 걸리시하고 공주같은 느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여성분들이 에뛰드 제품을 쓰면 더 어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귀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귀여운 러블리한 브랜드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뮤지컬 형식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것도 재밌게 촬영했어요 저는 일단 건조한 편이어서 수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에뛰드에서 수분 가득 콜라겐이 있어요 그 제품을 즐겨 사용합니다 립스틱이요 왜냐면 약간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저한테 어울리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면서 뭐가 예쁠 것 같다 하면서 뮤지컬 형식으로 찍었을 때 사전에 연습도 하고 사이니 오빠들이랑 같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재밌게 웃으면서 했고요 촬영할 때도 안 입어본 드레스도 입으면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일단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일단 피부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매직 애니쿠션을 즐겨 사용하고 또 립에 포인트를 줘서 틴트나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줍니다 그럼 또谷트에서 수업을 주신고요 또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롤드에서 達했던 곳에 있어서 이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их 해결했고요 네. 그러면 더 붙을 수 있는 곳은 그리고 저는 이제 더 붙을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오늘 롤에 대한 가공인의 머리 séорд 그래서 이제 더 붙을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붙을 수 있는 곳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